전지의 집합 U는 20 이하의 자연수이고 부분집합 AK는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Y가 U에 들어가네 20가지다 그죠 Y도 1에서 20가지 범위이네 뭐 이거 뭐 이제 뭐 두개다 뭐 30에 그죠 약수랑도 알 수 있고 B가 중요하네 U에 들어가는데 5로 나눠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30 마이너스 X 결과가 그러면 여기는 뭐 정해졌네 B가 될 수 있는 거는 X가 될 수 있는 거는 5, 5에 비해서 5, 10, 15, 20까지니까 전체 집합 20까지 돼야지만이 5로 나눠져서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는 그냥 5, 10, 15, 20 이라는 걸 알 수 있어 X 값들이 딱 되죠 그 다음 이게 알 수 있는 건 B의 예집합도 알 수 있죠 B의 예집합은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11, 12, 13, 14, 16, 17, 18, 1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AK하고 교집합이 개수가 두 개 된다 이 말이죠 자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K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1부터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소화가 K는 1을 딱 넣어봐 넣게 되면은 A1이 되죠 그죠 1 되는데 이게 X가 되는 값들이 뭐냐면은 X고 그 다음에 K가 Y-1이고 30이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차원적으로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X가 1이라 한번 해보세요 X가 1이면은 Y-1이 30이 되고 Y는 31이 돼서 부적합하죠 Y는 1에서 20까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X가 2다 그러면 Y-1은 15가 되고 Y는 16이 되죠 3이 저기도 있죠 비여집합이 되죠 교집합이 형성되니까 같은 거 3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은 Y-1은 10이 되고 Y는 11이 되고 되죠 3이 저기도 있죠 비여집합이 되죠 교집합 형성되니까 같은 거 3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는 안 돼 나눠드리지 않잖아 4 그 다음에 5는 아예 이게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5는 맞죠 이게 비여집합이 없잖아 그러면 교집합이 생성 안될 거니까 5가 안되고 X는 6 6을 하게 되면 Y-1은 5가 되고 Y는 6이 되어서 되죠 6 여기 있잖아요 그죠 6 있죠 아 이렇게 되면 몇 개입니까 3개가 되죠 3개가 되니까 K는 2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K는 2를 해 봅시다 K는 2를 하게 되면은 X Y-2는 30이 되는데 자 X는 1을 하게 되면 Y-2는 30 Y는 32 안 되겠죠 자 2 1을 하게 되면은 Y-1은 15 Y는 17 자 이게 되죠 X는 3일 때 Y-2는 10 Y는 12 자 이것도 됩니다 자 뭐 4 5 안되고 오죠 자 비필요 없고 6 해보면 되지 6을 하게 되면 Y-2는 5 Y는 7 벌써 여기서부터 3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더 이상 있다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두 개인가 찾는 게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K는 3을 또 해 봅시다 3을 하게 되면은 X Y-3은 30이 되고 자 X2 되는 것만 보면 되죠 X2 15 되죠 그 다음에 X는 3 10 13 5 되죠 X는 6 이것도 되죠 이것도 벌써 3개 또 안 되죠 자 K는 4 4를 하게 되면은 X Y-4는 30 자 X는 2 일어나면 15 19 됩니다 3 10 14 되고 X는 6 5 9 됩니다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자 K는 5 해 봅시다 5를 하게 되면은 X Y-5는 30일 때 자 X는 2를 해 볼게요 2를 하게 되면은 Y-5는 15 Y는 20 10 5 2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3 하면은 10 15 되죠 X는 6 5 10 5 됩니다 자 이제 3개가 되면 안 되고 자 K는 6이 되는 순간자 보세요 6이 되면은 X Y-6은 30인데 X가 2가 되면은 Y-6은 15가 되고 Y는 21이 되죠 안 됩니다 이거 그죠 해당 안 되죠 자 X는 3은 되고 X는 6 5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이거 두 개가 됐는데 다른 거 되는 걸 봐야 되죠 32 나눠서 7 8 9 11 12 13 14 16 17 되는 거 없잖아 아 이거 두 개 뒤에 거 안 해도 되네 그죠 두 개잖아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K는 6이 됩니다 되죠 K는 이제 7을 또 해 봐야 되겠죠 이제 약식으로 좀 합시다 K는 7이면은 X Y-7은 30이 되는데 3 되는 거 보면 되죠 3 되죠 3 되고 6 되죠 7 되고 쭉 해 봅시다 쭉 했다 치면은 K는 10을 한번 해 봅시다 K는 10을 하게 되면 X Y-10은 30이 되는데 자 X는 3을 하게 되면은 Y-10은 10 Y는 20이 되고 되죠 그 다음에 6 해도 되죠 여기 두 개 됩니다 그죠 10까지 됩니다 자 근데 11을 한번 해 봅시다 11을 하게 되면 X Y-11은 30이고 X가 3을 하게 되면은 Y-11은 10인데 Y가 21 자 20보다 크지죠 안 되죠 이제 이제부터 안 됩니다 되는 거는 이제 K가 6 이상 K가 12 할 때 되네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네 그러므로 6 7 8 9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자 5개가 됩니다 참석 안해야될 city 시도 こと